안녕하세요 진짜 리뷰를 추구하는 모두의 오디오 팁 입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jbl es30 이라는 제품입니다 jbl 은 뭐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인데 요런 브랜드의 유명한 브랜드의 보급기 많이 팔리는 기종은 과연 어떨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 종류도 뭐 3종류가 있었구요 일단 사양 같은거 살펴보면 뭐 트랜스두서 뭐 미드 베이스에는 어떤 기술 뭐 덕트에는 어떤 기술 각종 영어로 된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 가지고 그 모든 항목에서의 어떤 기술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고 있고 기본적으로 쓰리웨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뭔가 왠지 소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는 또 크기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신품가 40만원 정도 했고 중고가 20만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어 어떤 상당히 많은 기대가 되는 어 그런 제품이에요 유명한 브랜드 고 디자인도 꽤 멋집니다 그래서 요런 제품들의 특징이 과연 어떨까 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 포인트입니다 jbl 의 특성이 나름 잘 반영되어 있는 중형 부 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중형 국세 품이 큽니다 중간 정도 크기 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약간 일반적인 관점을 약간 큰 편입니다 후면 포트 가지고 있구요 특징은 시원하고 호방한 제2의 푹 세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게 핵심 이라는 말씀 또 드리구요 소류 전향은 어 답답하지는 않는 어 아주 호방호방 하지 많은 또 하나요 시원시원 하진 않은 호방은 한데 그래서 양감이 많은 저역까지 아메리칸 사운드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요 유명 브랜드의 중적가한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어 좋은 cp 의 사운드 룬을 가지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 좋은 스펙과 다양한 고급 기술들을 사용했다 라고 하는데 쓰리웨이 그 구성에 큰 평가 지 그래서 4d 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이 특징 특장적으로 좀 확 와 닿아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요즘은 되게 높게 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 창은 좁지 않은 공간에서 제2의 를 시원하고 호방한 사운드를 저렴하게 듣고 싶거나 어 저에게 양감이 많은 기종을 원한다거나 제2의 브랜드를 사용하시거나 제2 를 입문 하신다거나 감각적이거나 질감 중심의 브리티지 유럽형 사운드를 좀 선호하지 않거나 비싼 스피커는 너무 이건 너무 사치야 뭐 혹은 이런식으로 좀 나쁘게 생각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괜찮은 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릴도 어 위 아래로 은색의 테두리를 좀 넣어서 나름대로 의 디자인 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을 여러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를 열었을 때 어 시트 g 나무 우드 마감 이라기 보다는 블랙 어 마감 또 전면에는 실버 타입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레이 타입의 저런 벼만 배풀과 상판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단순한 박스가 아닌 면도 꽤 예쁩니다 뭐 위쪽에서 보면 마른 목걸이 에요 유닛들 보시면 일단 맨 위쪽이 슈퍼 트위터 입니다 18 킬로 헬스에서 40 킬로 헬스로 어 초고수 주파수 대형만 담당하고 있는 트랜스 두서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음의 회절도 적고 일정한 음한 레벨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가 달려 있는 어 적혀져 있는데 저는 어 사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어 일반 트위터 만으로 슈퍼 트위터가 없어도 좋은 소리를 만들어 내야 되어 이 급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중저가가 제품을 사용했는데 유니트 쓰리웨이 다 이런 케이스가 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되게 함정 같은 요소를 좀 지니고 있어요 좀 많이 팔려고 만든 상품 전략 상품 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데 어 밸런스 적인 면에서 중저가 형 에서는 요런 구조를 좋은 유닛을 쓰기도 힘들고 어 요걸 아주 철저한 세팅이나 어 좋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다 차 그 네트워크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렴한 거기 때문에 물량에서 여러 가지로 손해를 좀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찌됐든 슈퍼 트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갓 주파수 이 커버 영역이 넓은 스펙 같은 걸 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게 어필 되는 그런 모습이구요 일반 트위터는 어 티타님은 온 트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저는 좋다라고 보구요 우퍼는 한 6인치 줘도 됩니다 어떤 브랜드는 엣지 안쪽까지 를 잡고 어떤 브랜드는 엣지 바깥쪽까지 잡기 때문에 어 크기 인치에 대한 표현은 그냥 비교해서 스펙으로 보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스펙을 굉장히 안봅니다 근데 어찌 됐든 저 6인치 정도 라고 저는 봅니다 어디는 5인치 라고 됐고 어디는 6인치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뒷변 보시면 후면 덕트 가지고 있고 뒤쪽으로 좀 홀쭉하고 앞쪽으로 좀 긴 모습입니다 4 바이와 이름 단자가 달려있고 자 입문하시는 분들이 스피커 패시브 스피커 사실 때 싱글 단자가 있고 바이와 이름 단자 이렇게 4개가 달려 있으면 왠지 바이와 이름이 상급인 것 같잖아요 어 바이와 이름이 되어있다 라고 하면은 앰플을 바이앰핑을 할 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급 이하에서는 바이와이어링 정말 의미가 굉장히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저가형에서는 바이와이어링 단자가 달려있으면 오히려 정말 어 세팅이 안좋다 이 제조사도 알 것 같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좀 달아 놓는 요급의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바이앰핑 하시는 분들도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물론 한 번은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만 어 크게 눈여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구요 스펙이 꽤 괜찮은데요 어 일단 주파수 응답 특성이 50 헤르츠에서 40 키로 헤르츠입니다 굉장히 폭이 넓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스펙적인 장점이 실제 체감 창감 상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고 중 저가형 제품에서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다면 오히려 소리적인 부분에서는 높지 않을 걸 좀 예상 하셔야 되요 이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쁜 걸로 좀 파는 게 포인트인 제품이 된다라고 저는 이게 굉장히 오버하는 회석이잖아요 네 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좀 억지스럽더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지 않으신다면 그 의견은 굉장히 저는 존중합니다 자 약점 포인트 들어가 볼게요 스펙적으로 우수해 보이는 한계가 분명한 엔트리 급의 특징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들은 뭐냐 애매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듯 한데 답답합니다 순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네트워크의 부품이나 유닛들이나 다 어 등급이 낮은 것들이 사용이 된다는 얘기구요 양감이 많은 것이 이런 저렴한 제품에서 양감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제이벨은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줘야 된과 동시에 그렇지만 매력이 있기도 하지만 너무 양이 붕붕 되는 저역입니다 붕붕붕붕붕붕 거기다가 텁텁한 까지 추가됩니다 순도가 떨어져서요 그래서 요런 점이 저역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최악의 스피커가 될 수 있고 저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소 상대적으로 굉장히 최고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매칭이 조금 저는 보통인데 조금 어려워요 이 텁텁하지 않도록 약간의 양이 많은 저역을 통제하기 위해선 매력을 살리는 강한 구동력의 앰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원 초반대 중고가 100만원 초반대 인티앰프 구동력 쪽을 놓은 걸로는 약간 부족했어요 그래서 인트보다는 저렴한 리모컨 없는 구형 중급 이상 불량 앰프로 밀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추층은 아름다운 질감이 우수한 음악성이 있는 감각적인 usr 랜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추들이구요 저역이 양감이 많은 거 싫어하시거나 벙벙대는 점 싫어하시는 분들도 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JBL에 대한 환상을 가진 분들도 이런 제품은 가급적 피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넓지 않은 곳에서 한번 사용을 해봤고 넓은 곳에서도 한번 사용해 봤는데 넓은 곳이 조금 더 어울려요 책상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비추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디오디오 재미로 하는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S부터 F까지의 수치를 갖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아메리칸 사운드에 입문을 하신다고 하면 A 드릴게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좋은 가격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꽤 괜찮게 잘 만들어냈다 많이 찍어내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성비는 갖추고는 있습니다 JBL 사운드를 저렴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하고 싶으면서도 안 하고 싶은 JBL에 대한 기대치가 JBL 정말 소리 어떤 전통의 브랜드이고 정말 JBL의 감각이 잘 살아있는 정말 좋은 스피커들이 많은데 이런 보급형 제품 써보고 JBL의 선입견을 가지실 JBL 별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 분들에게는 F나 C를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고 JBL의 저렴한 거니까 한번 봐봤으니까 더 비싼 것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실 분들에게는 A를 드려서 JBL의 성향 자체를 좀 파악하시는 데에는 충분히 JBL의 스타일 자체는 녹아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등급이 낮을 뿐이지 그래서 B 좋고요 음악적이거나 감각적이거나 편안하거나 하이퀄리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C뿔 정도 드리겠습니다 비추천이죠 반대로 저역이 벙벙거리는 게 좀 약점이고 순도가 약간 낮은 게 약점인데 저역 쪽에 저항값 바꾸거나 네트워크 튜닝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20만원 정도의 중고 구입해가지고 저항 하나 값 교체하거나 코일 하나 갈아준다거나 요 정도의 작업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값 정도 바꿔보는 노력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이라고 하면은 꽤 괜찮은 스피커로 변모를 시켜주는 그런 튜닝의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는 괜찮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녹음 영상은 항상 별도로 올려두고 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요 따로 링크 고정 댓글과 정보란에서 링크 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음은 약간 좁은 곳에서 가까이 녹음한 결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